근데 가정폭력사건 100배는 또 있어요. 이건 딱 10대만 맞자? 이거 예전에 무슨... 이것도 진짜 황당한 사건이에요. 동네 불량배가던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뒤져서 10원에 한 대씩 맞자.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아내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해 왔어. 그리고 이 사건 20여일 전에 이 아내가 폭행을 당하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에게 많이 맞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진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남편을 용서해줍니다. 아시겠지만 단순폭행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뭐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신고하고 진술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경찰에 알렸다는 것만으로 내가 당신을 때렸다는 걸 알렸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열대만 맞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차례 뺨을 때리면서 보복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보면 앞서 그 사건에서 부인이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가 전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땀 열대로. 이게 근데 아내분의 담병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2014년도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받았다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재판정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재판정 검사를 받지 않아서 그때 받았던 장애 3급은 이제 2018년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는 아니지만 그런 몸에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리고 경찰관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경위와 횟수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즉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아내 같은 경우에는 더 남편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더욱더 부부폭행을 하면서 범행의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 중에 저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문자에 보내주셨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경찰 신고에도 딱히 해주는 거 없습니다. 진짜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도망쳐 나와서 지구대 갔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돼서 어떻게 사시는지까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피해자였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지금은 벗어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연장선 상황이 있어요. 지금은 경찰이 뭘 할 수 있는 제도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저는 경찰 신고도 딱히 해주는 거 없습니다. 아니 신고를 해주는 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제도가. 물론 지금도 분리제도 있고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긴급조치 같은 걸로 법원영장 없이도 우체금 금지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장 감금 같은 거 48시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너무 미약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연장선 상황인데 이게 지금은 어쨌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쉼터 같은 데 갈 수 있으면 쉼터를 제공해준다. 이런 것들까지는 있는데 여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해자를 격리시켜놓고 피해자가 온전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게 정말 막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제 겨우 막 정신 차려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까 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괜찮은데 또 집에 들으면 또 만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떼놔야 돼요. 떼놔야 돼요. 떼놓는 게 왜 그리고 피해자가 쉼터로 도망을 가야 합니까. 가해자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근데 저는 저 양병원에서 한번 얘기 들으면